안녕하세요. 오늘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일단 사과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제 목소리가 섹시하지 않나요? 이걸로 늦어진 거 한번 용서해주시는, 퉁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이런저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방송이 좀 많이 지체가 됐어요.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라스토고어스를 무사히 끝냈는데 짱피디님이 엄청난 욕심을 부리셔가지고 갑자기 DLC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게 됐어요. 일단은 오늘 라오어 DLC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냐면요. 기름을 넣어야 돼요.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진 느낌이죠?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겠죠? 어디였죠? 어디였더라? 여러분 오늘은 저를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소리죠? 아이고. 아 맞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랬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죽고 다시 하죠. 아 이거 죽고 다시 해. 죽고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 두명이 안 되는데. 미쳐버리겠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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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죽고 다시 안 해도 되네? 아 진짜 씨. 아 제발. 이만 이만 이만. 살려주세요. 자 일단은 세 마리가 있는 거 확인을 했잖아요. 잠깐만요. 내가 지금 무기가 뭐 했는지 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총 안 되고요. 아 씨. 뭐 있는 게 없지? 어쩌라는 거야 이거. 잠깐만 이거 이렇게는 안 돼.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답이 없고요. 어... 뭐 그... 해결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화면 많이 어둡지 않으세요? 앞이 안 보이는데 나 지금? 세 마리인데 이거 어떻게 잡아 칼로? 아 알았다 알았다. 몰래 가서 미리 선빵 필승 하면 되겠지? 야 이거 진짜 게임 내가 이렇게 어렵게 다 깼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일단 두 마리 확인됐고.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뭔가 뭘 주워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답이 없다니까 이거. 이거 총알로 죽이는 거 아닐 거 아니야. 혹시 해결책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잠깐 혹시 내가 여기서 왔나요? 어 아니야. 쉐끼. 저건... 어... 내가 여기서 왔나? 벽돌 던지고 스턴 상태 때... 아... 확실히... 어...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 맞아요? 네. 아니... 빠른 전멸이 아니라... 님들이 이거 한번 깨보세요. 진짜로 지금 앞도 안 보이고요. 아 이거 피지컬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우 내가 진짜 10년만 젊었어도 진짜 이거 그냥 훼쳐버리는 건데. 이거 진짜... 기다려봐. 아 이거 어떻게 잡아! 아 저것부터 잡아야 돼. 스키도 내가 죽인다. 어 날 봤어? 하... 답이 없다. 아니... 여기 하나 더 있지? 벽돌을 잡으라고? 때려봐. 벽돌 아까 내가 봤거든? 어디 있었지 벽돌이? 아니! 왜 도대체 깜짝이야! 나 여기 숨죽이고 있는데 왜 자꾸 찾아오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면은... 이거면 돼. 이거면 돼. 내가 먼저... 선빵 선빵!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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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얘만 죽인 거야. 너도? 어 됐다. 다 잡았어. 한 마리 더 있나? 미쳤다. 또 줄래? 아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짬바람... 으아 제발! 잡았어! 오우... 허어! 잡았어! 아하하! 어 너무 예쁘다 진짜! 오! 헤넴!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피지컬로 잡아드렸습니다. 알겠나요?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벽돌 저기 있었구나. 어차피 못 맞췄어. 저렇게 뛰어오는 애랑 어떻게 맞춤? 아 이제 수구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제... 어... 기름을 찾아야 되는데 차에서 기름을 빼지 않나요? 아 아니다. 이 기름을 차에서 빼는 건 맞을 텐데? 여기 맞잖아. 맞네. Oh... 이렇게 이렇게 입으로 으으으욱해서 비웠다고? 아을마ils 지난주에 비웠다고 한 거 같다. 왜 미드 보면은 기름 훔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아직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다 깼어요 오빠 내가 판 거 봤잖아 이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야 압력을 해서 차고 있는 건가? 된 거야? 아 됐는데 내가 약간 기억이 좀 가물해서 그런데 아 이거 스토리가 뭐냐면요 이미 스토리는 끝나가지고 설명이 되게 힘든데 세상이 완전 망했어요 이거 세상이 망해가지고 어떤 아저씨하고 그 전기를 내가 이거 어따 가니까 여긴가? 아 여기였다 기억력 보소 유튜브를 보시면 좋을 텐데 이거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은 진짜 한번 보시는 거에요 권장이에요 제가 이런 유 게임을 굉장히 싫어해서 저 시켰을 때 진짜 지랄지랄 했거든요 근데 막상 하고 나서는 정말 제 인생 게임으로 꼽습니다 아무튼 아 이게 아니구나 기름을 넣었으니까 전기를 켜야 되는 거구나 자돔이 아니네 아무튼 세상이 망했는데 이 여자애가 구세주 같은 건데 어 안돼! 고마워 전기야 여러분 이렇게 문명이 소중한 거예요 됐다 아 살았어 저 식기가 완전 없어가지고 여기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되게 안 보이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난이도 올리진 않았는데요 DLC는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여러분 DLC가 뭐의 약자게요? 뭐의 약자냐고 내가 지금 묻잖아? 어휴 야 아 깜짝이야 아 이건 수고리 아 제발 제발 이거 떨어지면 안 되나 봐 아 나 이런 거 완전 무서워하는데 어 나 지금 완전 지금 바이킹 느낌 나 떨어지면 죽어 이거 아씨 일로 가는 건 맞겠지? 막혀있는 기분인데? 이제 막혀있는 거죠? 나랑 장난하나? 아 알았다 이 차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닐까? 맞나? 맞을 거 같아 어 안돼! 아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여기 아까 내가 온 데 아닌가? 여기 아까 내가 온 데 아닌가? 아 아니다 아 맞나? 여기 어디지? 아 개인주의이긴 한데 아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좀 헷갈리는데 어우 피차 땅 잠깐만 죄송한데 여기 지금 제가 왔던 데 아닌가요? 어? 아 왔던 데다 아 아닌가? 아 잠깐만 아 저기 뭐 또 피차는 거다 나이스 아니다 일로 오는 게 맞나봐요 영문은 잘 모르겠지만 어 다행이다 여기 맞나? 여기 맞나? 아 이거 아 맞는 거 같아 내가 이렇게 다 놓치고 왔을 일은 없잖아 잠깐만 아 뭐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떨어집니다 죽는 거 맞지? 이 물이니까 아 그러면은 아 삥 됐다 됐다 아 근데 길을 모르겠어 잠깐만 근데 이상하게 비디오 게임은 그 트위치 쪽에서 인기가 좀 많이 없나봐요 비디오 게임은 많이 안 봐주시는 것 같아요 트위치 원래 다른 거 할 때는 제일 활발한데 이상하게 비디오 게임 할 때는 되게 조용하네요 항상 잠깐만 이게 다야? 다네 아 여기 여기구나 여긴가 보네요 다행이다 아 우리 아저씨? 아 트위치분들은 돌게임을 많이 보시는구나 지금 그거 하고 있죠 잠깐만 나 봐봐 어이 숨 이상해 엄청난 음악이 나오지 않았나? 아닌 걸로 아닌 걸로 뭔가 만들자 네네 패드로 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패드가 좀 원래 패드로 하는 게임은 잘 안 해가지고 못 하고 있었으나 지금 아주 잘 하고 있죠 기가 막히죠 지금 피지컬로 제가 뭐 그러고 보니까 아까는 이름이 클러컬 했는데 왜 스토커라고 이름도 바뀌었지 DLC에선 음 잠깐만요 여러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기 지금 빠지면 오케이 저기 가야돼요 오케이 자 저기 가야되는데 다시 가보죠 중요한건 물로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죠 자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답답해 아 나 미칠 것 같아 야 전기는 저기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전기가 안 오지 않았을까? 아 그런건 없나 아 감사 감사 그래 맞아 똑똑하다 맞아요 아까 끓던 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오키오키오키오키도키요 뭐였죠? 이거죠 이걸로 그래요 이걸 끌어가지고 자 이걸 끌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뭔가 그럴싸하거든요 지금 당장 하는게 뭐냐면요 저기로 가야돼요 가야되는데 물에 지금 전기 있어가지고 뭐야 내가 물에 닿으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저리로 갈거니까 얘를 넣어서 이렇게 보자 점프 저기 사이가 되게 먼데 아 씨 어떡하지 아 아니다 알았다 여기 여기를 위로 이거 타고 가게 너무 높나? 아 그냥 물에 넣는게 맞나봐 물에 넣을게 여러분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네? 샤타 안 내려가게 고정시키라고요 잠시만요 샤타 안 내려갔는데요 탁 올라가지질 않아요 샤타 안 내려갔어요 아 아 알겠다 알겠다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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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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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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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알겠어 어 힌트 감사합니다 알겠어 알았어 엄마 아 이게 올라갈라고 여기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딱 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닫는다 안 닫아지네 아 그면은 근데 이거 얘가 안타지 안타는데 여기쯤에 놓고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지금 어차피 이거 다 깬 게임이에요 여기 말고 그냥 빨리 좀 깨대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놓고 좀 큰 그림을 봅시다 여기는 타고 올라갈 수 있음 그치? 그러면 여기도 타고 올라갈 수 수고하이구 깜짝이야 알았다 알았다란 말이면 몇 번 하냐 정말 일로 타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타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도약 점프 으악 으악 아 죽진 않았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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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충이 아니고 아 요거를 그러면은 조금만 더 이렇게 아 아까 하신 말씀 이 말씀이시구나 이렇게 깨보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지금 보고 생각해낸 거야 되게 똑똑하네 이 정도 걸쳐놓으면은 내가 여기서 절로 점프를 할 수가 없잖아 아 받치긴 받쳤는데 내가 여기서 점프가 되나 네 라오어에요 보셈 여기 너무 멀지 않아요 음 음 여기 맑고 와 내가 가끔 이런 거 보잖아 사람은 진짜로 고마워 고마워 지형짐으로 잘 유용해야 되는군요 근데 한번 갔다 와야 돼 하 진짜 크 이걸 못 봤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깨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세요 맘 편하게 답답해하지 말고 가만있어봐 내가 어디로 가기로 했더라 여긴가 나 온건가 요 밑에가 물인가 떨어지면 죽나 내 차로 떨어질 수 있을까 아 여기서 떨어지면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 무서워가지고 잠깐만요 밑에 좀 밑에 어떻게 못 보냐 밑에 어떻게 못 보냐 물이지 밑에 물이죠 안 보여가지고 아 그러면은 아 절로 가면 되는구나 제가 약간 야맹증이 있어서요 여러분 답답하시겠지만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떨어지면 되나 이제 떨어지면 다리 부러지는 거 아니냐 이정도 높이면 이거 나 아직 꼬마야 꼬마야 여러분 오빠들 저 지금 아직 어려요 10대라고요 위험하다고요 아 뼈가 아직 안 굳어가지고 대충 된 걸로 항상 청각 철저 훗 야 뭐가 들려? 어디있지 뭐있어 아 뽁 어떡하지? 뼈는 10대가 제일 튼튼해 네 나 어떡해 이거 야 어떡하냐고 아 진짜 돌아와 버린다 잘 잘 보셈 이거 제가 어떻게 할거냐면요 이걸로 어 잠깐만 애드립 가까운데 100% 100% 애들 일로 몰려올텐데 그죠? 아니요 기다려보세요 이건 아니구요 제가 뒤에서 이걸로 나잎으로 존줘 버림 자 fiz 조용히해라 조용히해봐 조잠하려면 오 나이스 화염병 먹었거든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신거 같은데 이 화염병이 되게 중요한거에요 나 이제 또 피 찼구요 자 애들이 저렇게 많잖아요 내가 1샷 1힐로 다 불바다로 만들거리갔을 잠깐만 아 나 무서워 왜냐면 이게 저장이 맘대로 되는게 아니여가지고 일단 쭉쭉 쭉쭉 붙어주면 뭐야 뭐야 울려오고 지라 예로 봐 예로 아 쟤네들을 한번에 모아야되요 모아야되니까 내가 보여드리겠어요 모으는거를 보시면은 여기쯤에다가 봐봐용 야 하고 이렇게 애들이 오겠죠 자 올 때 여기다 하나가 너무 멀리서 못들었나봐 괜찮아요 보셨죠 야 물로 유인을 어떻게 하냐 내가 물에서 여기 어떻게 왔는데 한마리 남은거 맞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없는방인가 일단 뭐 나가자고 하니까 나가긴 나갈건데 아 이쯤 됐으면 뭐 좀 줘야 알콜 오케이 알콜 알콜 이게 지금 이 과거하고 그 겨울 때 얘기하고 지금 번갈아가면서 진행중이어가지고요 이게 아마 그 조엘 아저씨 배 뚫려가지고 누워있을 때 그때 얘가 혼자 열심히 살고있는 얘기에요 이런저런 혹시나 한번만 더 둘러볼게요 너무 많이 뭐가 없어가지고 거짓 신세에요 하늠병 잘 던져서 운동권 출신인줄 알았대 어 다시 해보지 내가 뭐할라 그랬었는데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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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만났어 이러면 안되는데 어쩌죠? 아이 답답해 진짜 이러면은 안돼요 아 답답하네 아 빨리빨리 해야되는데 어? 왜 꽉 찼지? 꽉 찼네 그래 자 가서 나이프로 오 잠깐만 나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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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시작은 여기니까 다행이네 어? 못 봤어 지금 잠깐만 내려봐 나이프 그냥 나이프 어 저기있지 두 마리만 죽이면 돼 괜히 지금 너무 시간 끌었어 빨리 죽이면 되는데 나이프 간단하죠? 이제 두 마리밖에 없는거 확인했죠 아까? 됐습니다 신나게 뛰어다니면 돼요 아까 주우려고 했던것 좀 줍고 이거거든 작동할거야 어 잠깐만 이거 좀 줍고 가지 아까 여기서 내가 좋은거 봤다고 아 나 여기서 나왔나? 아까 여기서 어 주워야되는데 여기 어디있지 않았냐? 여기였다 아 아 아까 그 날부지하고 다 잊지 않았나? 아뇨 아뇨 이거 게임 끝난거라니깐요 여러분 게임 다 끝난거에요 저 이거 지금 DLC를 하고 있는거에요 알겠나요 이미 엔딩 다 봤다구요 포기하죠 그까이거 뭐 잠깐만 내가 문 딴 데가 어디였지? 환청이 들리는거 같애 이제 야 나 문 어 아까 내 문 연 데가 어디지? 아 괜히 왔어 아 줍지도 못하는데 어? 나이스 아 그냥 갈걸 아 여기였다 뭐 어쨌든 이득이요 아 연두색불빛 보이는데라고? 어디 연두색불빛이? 도와줘 어딘가 있겠죠 뛰어보죠 아 환청이 아 여기다 여기네 환청이 들리나 아 헬리콥터 안에 응급 뭐 도구 같은거 있나 찾으러 왔었지 참 아 감격이 바라네요 가만히 감격이 바라네요 아 불암나다 이것도 잠깐만 헬리콥터로 가는 건 맞는데 이거 어떻게 가지? 뭐 깝이 생겼어 일로 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얘를 이렇게 지렛대처럼 해서 떨어뜨리나? 잠깐만 여기 내가 왜 왔어 근데 그러면 헬리콥터 안 가지는데 재생 빨리 말아 빨리 말아 음... 돌아와요. pecting say we sleep together we eat together we sit together this unit is a family no no I'm not going anywhere 그 녀석이 누군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힌트 눌렀잖아 아 망했다 힌트를 누르기 전에 내가 울렸네 움직였나봐 아 못살아 힌트 한 번만 더 주라 제발 한 번만 아 좀만 참았구나 괜히 움직여가지고 힌트 좀 주려고 그랬는데 얘가? 이거 혹시 힌트 아시는 분? 지금 저한테 힌트 줬는데 잠깐만 뭐라도 해보자 그치 옳지 오케이 비쿨 잠시만 손 깊어버리겠다 여기가 좀 걷고 잘했어 어 찾았어 아 제발 있어 알콜도 있구요 다시 이제 과거에요 당연히 당연히 아 웃음 웃음 이게 지금 교차로 애 아빠 누워있다니까 지금 다쳐가지고 이건 과거고 아까는 배 뚫려갖고 누워있을 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근데 이것도 뭐해야되는건데 뭐해야되지 뭐해야되지 아 위층으로 가세요 갑시다 지금 여기 같은 장소에요 와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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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애들인데 감기에요 감기가 지금 제가 원래 진짜 1년에 한 번 넘게 걸릴까 말까 하는데 지금 세 번째 걸리고 있어요 지금 겨울부터 해서 낫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니 진짜 집에만 있는데 왜 걸리는거죠 이젠 입을 안두 위험한 상황이에요 모기간다기보단 지금 그냥 코만 막혔어요 기침 나고 아 싫어 또 미니게임 이런거 하는거 싫어 상상으로 게임했나봐 아 뭔가 짠하다 진짜 파리 셋 딸님 몸짱 좋은 백입니다 핵 쟤 핵 이제 뭘 해야 돼 뭐 뭔데 아 하루하네 뭐 왜? 왜? 했잖아. 다 분실해. 아니, 왜? 아니, 왜? 다 분실해. 다 분실해. 다 분실해. 다 분실해. congregation 됐어? 아, 뭐야? roscop 이... 어렵고 난리야? 어? 그렇다고 했는데 긴장했잖아 아 무슨 소리 내면 무조건 불안해 이제 진짜 가야 돼 그만 가자 친구야 아 이거 완전 사망 플래그라고 제발 제발 얘가 제일 먼저 죽은 친구 아닌가? 아 모타 컴패 패러디에요? 이게 그럼 또 다른 날 하핳 파이어플라이 그릇 헉? 쫓겨났네 파이어플라에서 그러면 이제 어디 갈 데도 없네 어떡해 하핳 초콜릿 얘기가 아니구나 무슨 얘기지 그러면?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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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코가 석잔데 지금 너한테 조언해줄 뭐가 어딨냐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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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답변은 원하니? 그럼 가자! 우리의 사랑을 말해 주세요! 그럼 우리의 사랑을 말해 주세요! 이 음악을 확인해 볼게요! 아! 노래 틀지 마! 아! 쟤 완전 사망 플래그 그러니까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 미치겠네! 소리를 듣고 클럭커가 와서 울어 뜯겠지? 아! 아! 라일리! 찍고 뜯고 사위님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늦게 오셨네요 아! 여기 또 찾아야 돼 하지만 이럴 땐 항상 청각 철저 100% 지금 라일리는 음악을 틀어서 소리로 어그로를 끌고 죽게 돼 있어요 지금 사이즈가 그렇게 나왔거든 무조건 전투가 나올 그런 각이에요 조심해야 돼 청각 철저 청각 철저 아! 정말 아! 왜! 소리 내면 안 되는데 아니 라오 끝났다고요 바보야 야! 이거는 DLC라고 몇 번을 말하냐고 누가 좀 말 좀 해주라고 대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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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이런... 지금 이 감정 선생님이 되게 이해가 안 돼 왜 왜 안 했는데 왜 왜 안 했는데 버리고 가서?! 어, 말 안하고 파이블라이로 혼자 가버려가지고 그런거 아닌가? 맞아, 사과 먼저 해야지. 사키모니, 얘네도 완전 애기들이잖아. 아, 진짜 이런거하고 눌던데. 아, 진짜. 그래, 이렇게 봐야하는거죠. 아, 근데 이거 과거 회상에서 죽은다고 그랬거든요. 불안하네요. 어, 알투를 여러번. 뭐 어떻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아, 이거 그냥 맞다 이거 아니었구나. 미안합니다. 어, 깜짝이야. 나 졌는데? 아, 이거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친구끼리. 뭔지 몰랐어. 아, 이게 이렇게. 친구끼리 한건데 진지하게 싸우는지 몰랐지. 아, 왜 또 이런거에 경쟁을 붙여. 깼어요. 깼어요. 깼다고 깼다고. 채팅창 좀 보소. 님들. 자, 청각 철저로 내가. 이 놈기 집 어디 숨었냐 내가. 얘는 숨도 안 쉬나요? 아니, 하다못해. 좀비도 소리를 내는 시대에. 사람인데. 아, 저기있다. 어디갔어 또 그 사이에. 어디갔지. 아, 답답답답. 아, 뭐기씨. 얘들아. 아니, 이게 수놓지 흥기는게 아닌가 보다. 여기다. 내가, 내가 여기였나? 아아! 싫어! 1, 2, 3, 4, 5. 아, 진짜. 자이씨. 어디있어. 여깄다. 아니, 아니. 여깄다. 야, 나 이거. 재미없다. 뒤에씨는. 1, 2, 5. 아, 이기고는 싶은데. 이게 너무 답답해. 아. 아, 이기고는 싶은데. 이게 너무 답답해. 아! 집에. 한 판만 이기면 되나? 이 선수는 되니까? 어디갔지? 뛰어서 찾는게 아닌가 봐. 좀 전에 괜히 뛰어가지고 걸렸잖아. 얘가 먼저 소리를 내, 기다려야 되는데. 아아! 진짜 씨! 아아! 아아! 아오, 개한! 아! 아, 남친구! 아, 남친구! 아, 남친구! 와우! 오케이, 너 뭐지? 아, 남친구! 아, 남친구! 아, 나 맞아. 다시원 church? 렉! 안 할래. 으, 아... 그만해. 재미없어. you gotta go back. 내가 지금 순수, 안 순수한 게 아니라, 지금 채팅창에서 엄청난 드립이 나왔다구요. 정신도 좀 찾으세요. 네, fine. Can I at least walk you home? I guess. Hold on, let me get my backpack. Hey, so... I said it like an asshole. But... I totally meant it. 네, 이어서 가겠죠. 다음 게임은.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본 스토리가 아니어가지고 하신 분들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No. Please don't go. I'll be so miserable without you. I'll be fine. And you'll be fine. And we'll see each other again. 나도 모르겠어, 답은. 봐주는 게 맞는 건지. 같이 파이어플라이로 가버리는 게 맞는 건지. 가끔으로 찾는 건지. 막은서질은 나오지. 봐주는 게 맞는 건지. 안녕하세요. 봐봐. 뭐해? 봐봐, да. 여기 좀 내셔야 돼. 동글두개. 동글두개. 그럼 우리가 언제 알지? 마치 마치 것 같아. 여기서 바로 이 종특이 나오죠. 흥눈님한테는 안 되는 겁니다 나 지금 이거 너무 계속 불안하다 속이 내고 놀고 하는 것 자체로 백인들은 뭔가 흥이 없어요 흥 헉 어? 이거 뭐야? 하긴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사춘기 소녀들이잖아요 약간 여자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레즈비언이 아니어도 레즈비언이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레즈비언이라고요? 아 엘리트 동성애 진짜요? 되게 쌩뚱맞네 아 다시 이제 지금 과거는 지나갔어 아 레즈비언이야? 전혀 딱 보면 어떻게 아는데? 뭘 보고 알 수 있어 레즈비언인지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제 가자 가자 자아 이 과자에 아니다 만듭시거 아끼면 뭐하겠노 이거 얼마나 남았는데 또 끊어가 아 그래요? 난 왜 내가 눈치가 그렇게 없는건가?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왔고 잠깐만 가는 길만 방향만 좀 잡아놓고 가자 헷갈리니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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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서 왔지 지금 미쳤다 저리로 가는거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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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는 방향은 좀 대충 알아놨으니까 여러분 잠깐만 좀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 이게 좀 DLC라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많이 그 좀 되네요 해자네요 나름 그러면 어 여러분 엘리가 동성여자였다는 뭐 소중한 정보를 하나 또 개차하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입으로 돌아올게요 뿅뿅